어떡하지? 다시 준비하고 11시에 올까요? 면역력이 없어서 힘들다고요? 너도 이제 얼굴로 웃긴냐? 왜 이런 짓을 했냐고요? 초등학교 반장머린냐? 시발새끼들 자기도 이상한 거 알 텐데 우리가 괜찮다고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걸 텐데 봐주라고 진짜 니들 개새끼들이다 다음 방송 망했어 반머리 까니까 김봉준이랑 별반 따를 게 없네 별로 안 이상해 찐따 하나 나와있길래 궁금해서 그랬어 아 저 ㅈㄴ 짜증난다 진짜 나 원래 씨발 방송 안 해 아니 나 진짜 한 시간 반 넘게 만진 건데 지금 이거라고? 진짜가? 지금 이게 예쁘다고? 진짜? 그냥 모자 쓰고 방송 다 시키다 못 본 걸로 해줄게 진짜 개 ㅈㄷ 같다 진짜 니들 진짜 개 ㅈㄷ 같다 진짜 니들